제가 멈추다 좀 해주세요 춤을 뭐 춘다 와 깜빡 속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편한 옷을 입었느냐 LPD님한테 선물을 드릴까거든요 LPD님이 저랑 해석남녀다 비근녀다 찍으면서 진짜 2017년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아이유 팬인 LPD님을 위해서 아이유를 모셔오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모셔올 수가 없거든요 션이유가 한 번 돼서 한 번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아이유가 되기 위해서 파이팅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파이팅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춤을 추시는 분으로서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은 춤을 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없나요? 잘 칠 것 같은데? 지금 대구 기대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기대를 못 미치게 되고 춤추기 전에 안 다치기 위해서 몸을 풀 건데 그리고 뒤로 손 모아서 쭉 뒤로 올려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깍지를 껴서 이렇게 깍지를 껴서 이렇게요? 네 그쵸 아 그냥 내가 아무리 하는 거였구나 아 이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다리 찢기 할 수 있으세요 혹시? 아니요 아 안되세요? 저랑 같이 한번 늘어날 수 있어요 안 아프게 눌려드릴게요 약 잘 파실 것 같은데? 저요? 와우 3초만 1 2 3 다리 모아주세요 자 이제 저희 이지금 안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포인트 안무들을 몇 가지 제가 골라서 미리 알려드린 다음에 이렇게 진도 나가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스텝이 많이 나와요 쿵 앤 쿵 아 Corporate zę 정 위기 점프하면서 왼발 오른쪽으로 이동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찍었으니까 Z 헛 헛 헛 헛 헛 잘 헛 자 자, 집. 오, 오, 꽂혀 맞아요. 꽂혀 맞아요. 그쵸? 맞는데? 두 번째는 절이라는 가사가 나와요. 거기에 맞춘 건데 이게 조금 박자가 스텝이랑 같이 나와서 어렵더라고요. 원, 투 앤, 쓰리, 포. 이거를 이제 다리랑 같이 해보면 원, 투 앤, 쓰리, 포.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꽂고, 꽂고, 꽁, 차. 그쵸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약간 힙합 좋아해서 각자는 좀 잘 타거든요. 이거잖아요. 노래 해볼까요? 네. 노래해주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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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저거 배고파서 그래요. 아, 땀 난다, 이거. 아 이거 모자 때문에 그러네, 이거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제가 카운트 해드릴게요 네, 노래 주세요 네 이거 제가 근데 진짜 일부러 그어둔 게 아니거든요? 근데 진짜 그게 티가 나잖아요 일부러 그어둔 거랑 안 그어둔 거랑 진짜 이거 정말 실수한 거니까 너무 크게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? 응 와 진짜 민망하다 너의 마음을 다시 인마야 5, 6, 7, 8 1, 2, 3, 4 스타트! 거기에 신문 박수! 모두들 박수! 자 포인트 안무는 여기까지였고 이제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총 리허설 PD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옷까지 싹 갈아입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랑 같이 추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 주세요 진우 나가볼게요 네 비밀이야 할 때 바로 비밀이야 원, 투 근데 이게 한 10초까지죠? 네 아이유님 말 되게 빠르시네 한 번만 더?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30초, 30초 됐겠죠? 이 정도면? 음 15초? 거짓말 진짜로 진짜로 15초? 거짓말 플라이 플라이 맘 한번 더 해볼게요 오 재밌다 재밌어요? 이게 몇 초짜리예요 지금? 재밌는 거 맞아? 제일 궁금해요 얼마가 됐어요 여기까지? 10초, 30초 진짜요? 그렇게 짧아요? 이게 웬 날벼락? 괜찮아요 괜찮아요 큰일기,lus 끝 아무래도 고백하지 않았던 연기를 들려주면 금으로 넌 못지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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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ever 난 싫은 마요 저기 아득한 빈대로부터 날아왔어 스타트에 다시 회복한 그들을 다 이르지는 F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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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가고 또 다 실패하는 모든 조성이 아니 왜 반짝이는 거로 일어나와 넌 넌 우리 지금 우리의 눈부신을 넌 넌 확실히 알아 오늘은 뭐 너희는 같지 않을 거야 uh huh huh, uh huh huh 전부 놓는 건 지금 부쳐야 네, 제가 이렇게 오늘 춤을 한번 배워봤는데 저는 춤은 솔직히 전문적으로 추시는 댄서분들이나 이렇게 추시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배워보니까 되게 재밌어요. 근데 일주일 정도 배우셔야 돼요, 한 곡을. 그리고 저는 이제 완벽하게 이유가 됐기 때문에 LPD님께 선물을 전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LPD님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유 팬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? 네, 제가 그 아이유 너무 팬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왜 동탄에 아이유 안 하고 동탄에 백예린 하냐고. 지연님께서 LPD님을 위해서 전이유를 준비하셨어요. 전이유를요? 어, 어, 민희야. 나, 아무것도 없지. 지연님은 뭐. 지연님. 다, 은근. 나도. 다, 은근. 눈 뜨고 문을 crude잖아요. 다, 은근. 더, 은근. 끝 지금부터야 손 흔들어주세요 완벽했어요 PD님 어땠어요? PD님이 좋아하는 이게 아이유 춤이야? 이거 지호님 춤이지?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빙글리어부터 회상담배까지 정말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끝맺히는 인사로 제가 친구한테 들어온게 있어요 어서와라! 이러면 LPG님이 18년아! 너가 18년아 하면 안 돼? 어서와라! 18년아! 감사합니다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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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